자 바로 두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생산직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직 일하실 분들 많죠? 제 방송에 특히 생산직 일하실 분들 많습니다 겁질은 죄송한데 겁질 죄송한데 뭔가 혼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자꾸 적고 대답을 하시네요 채팅의 주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산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일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 재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치 엄청 없네요 겁질님 동영상도 안하시면서 헛소리나 하고요 밉상이네요 밉상 일단 저분한테 쿠사리 좀 한잔 먹겠습니다 어 그리고 생산직 직종에 직종을 많이 찾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생산직 일하고 싶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진로를 처음부터 난 생산직에 들어갈 거야 난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갈 거야 난 지방에 있는 모 생산직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산직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 10년 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생산직은 거의 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걸 또 보이지도 않았어요 20년 전이라고 보면 한 18년 전 20년 전이라고 보면 그때 생산직 일하면 인생 나고 자로 봤습니다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 나고 자로 봤어요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실업계 나왔거든요 실업계 나왔는데 예전에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삼성전자 구미 삼성전자에서 왔다고 인사 담당자로 와가지고 수업시간에 와가지고 잠깐 양해 부하고 사람 좀 뽑아가겠다고 우리한테 책상에 종이 한 장씩 돌리면서 그게 뭐냐면 구미의 삼성전자의 공장 입사 지원서였어요 팜플렛하고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주면서 하는 말이 그냥 자기가 공부의 뜻이었고 대학 가도 내가 잘할 자신이 없다 집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적어주시면 2학년 마치는 뒤로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그때 적었던 사람이 한 두 명 있었을 거예요 저희 반에 공부 제일 안 한 애들 공부 안 하고 학교 가면 잠만 잔 애들 네 두 명 적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그래서 그 두 명은 삼형님 되고 나서 얼굴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나머지 애들은 안 적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안 적었어요 적을 걸 했어요 적을 걸 그래서 그거 이제 다 받아가고 이제 두 명 적은 거 받아가면서 그분도 나갔는데 그때 샘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저기 가면 좋을 것 같냐고 저기 가서 일하면 좋을 것 같냐 너 저기 가면 평생 인생 나고자선이 듣는 거야 어? 사람 치고도 못 받아 이 사람아 너희들 아직 미래가 창창한데 그 공장 가서 일하겠다고? 어? 넌 너희는 저기 야 두 명 적어내 잘 들어 어? 뭐 너희 둘이야 뭐 공부의 뜻이 없으니까 뭐 저기 간다 치더라도 나머지 친구들 어? 너희들이 뭐 대학 가서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어? 벌써부터 그냥 공장에 가서 기회 만치겠다고?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고 얘기하는 거냐 나중에 가면 사람 치고도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 그 당시에 그때가 2000년대 초였으니까 네 그때는 공부 안 하면 공장 간다 어? 그때 쌤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꼰대 같은 쌤들이 얘기했던 게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어? 공돌이 하면서 공순위 여자랑 결혼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공장 간다 그때 대기업도 공장을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장이라고 하면 다 안 좋게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가도 안 좋게 얘기했어요 뻥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가도 그냥 공장 간다 하면 다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삼성전자 만약에 채용 공채 나오잖아요 사람도 난리납니다 진짜 난리나요 진짜 LG전자에서 뭐 생산식 공채 전기 공채 나오잖아요 진짜 채용 사이트 난리나요 지금은 조회수가 만은 그냥 넘을걸요 아마 만은 그냥 넘을걸 진짜 몇 만은 그냥 띄울걸요 아마 독지사 같은데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생산식 채용 딱 뜨잖아요 그럼 조회수 댓글만은 500개 넘을걸요 아마 진짜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난 뽀개기 한다 카면서 여기 들어가면 난 충성과 맹세를 망친다 카면서 여기 들어가면 인생 끝이다 카면 막 이렇게 지금도 보면 막 대기업 생산식 같은 공채 뜨잖아요 그러면 막 그런 댓글들이 여기 들어가면 진짜 인생 끝난다 여기 들어가면 남부럽지 않다 제발 여기만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름집 같은거 있죠 기름집 GX 칼테스나 현대올뱅크 S-OIL 이런 데 생산식 뜨잖아요 그런 얘기 엄청 많아요 여기 기름집 한 번만 보내주시면 나 진짜 평생 엎드린다 이런 얘기 엄청 많거든요 어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소동이 길었는데 첫번째는요 시대가 바뀌면서 생산식에 대한 인식이 변했습니다 그냥 변한게 아니라 아주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공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거나 공장은 머리 나쁘게 되면 이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생산식 들어간다 하면 물론 생산식 중에서도 안 좋은 생산식 많지만 예를 들어서 삼선전자 들어가 공장에서 일한다 하면 야 거기 좋은 공장 아니야 야 야 돈 많이 받고 좋겠다 야 거기 복지 좋다던데 야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있죠 지나가다가 야 뭐 뭐 내 내 동창 뭐 스무살 때 삼선전자 들어갔는데 지금 뭐 BMW 몰고 있다 아파트 집 샀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달라 보이는 거죠 물론 아직도 아직도 공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꽃당인도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공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자분들은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 꽃당인이 나쁘게 아니라 꽃당인이 정상인데 특히 대구 여자분들 공장에 일 날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 바꿔야 돼요 먹고 살린다고 생각하면 꽃당인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 일을 굉장히 천하게 본 사람도 많거든요 특히 대구 지역에 여자분들 근데 그분들은 생각을 모르는 거죠 아직 어 생각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꽃당인 일이 정상이에요 꽃당인 정상인데 만약에 주변에 내 비슷한 나이 또래 공장에 단 한 번 해보지는 사람한테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해 야 다경아 너 공장에서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해 어 아 그런데 위험한 거 아니야 왜 그런 데서 일하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다경님은 또 그분 그 같은 나이 또래 얘기하면 또 대화가 안 돼요 아니 공장 할만한데 여자도 할만해 참을만해 견딜만해 아니 그냥 빈둥빈둥하는 것보다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그냥 뭐 어 편한 일자리 찾는 것보다 뭐 대구 편한 일자리도 안 나오고 여자들 취업하기 힘들잖아 차라리 그럴 바엔 공장에서 일한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화가 안 돼요 맞죠 아무튼 각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어 요즘에도 어 아 맞다 두 번째는요 생산직은 어 노조가 인정되기 때문에 정년보장을 해주는 생산직들이 많다 자 우리나라 이게 사무직과 생산직이 좀 다른 점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구조상 사무직은 노조가 안 되잖아요 노조 가입이 안 돼요 생산직은 드론 즉시 노조 가입이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엄청난 좀 백으로 작용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많죠 이것 때문에 너무 노조가 바라는 거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사실 그 울산의 그 뭐 회사들은 비정상적이긴 하죠 네 왜냐하면 생산직이 좋아지기 시작한 이유가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존재했고 그 사람들이 권리정 했기 때문에 이 어떤 복지나 처우개선이나 급여가 많이 올라갔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노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 공장하면 인생 나고자 된다 너희 죽는다 이런 얘기했던 게 뻥이 아닌 게 그 당시에는 공장에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공장에서 괄호사로 많이 죽었어 괄호사 백혈병 아니면 안전사고로 많이 죽었어요 대기업도 많이 죽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지금은 현대당원 아시죠 거기도 많이 죽었어요 죽어내게 돼 바뀌게 돼 가장 큰 원인이 그때 2000년도 천만에 현대공장은요 14시간 15시간 빨간날 시키고 그런 게 다만 사였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죽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 이번 처음 기계에 낑겨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죽어도 뭐 그런 사고로 죽어도 뭐 보상이나 특별한 보상이나 아니면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전까지 노조가 없으니까 이런 거 뭐 이렇게 발생해도 억울하다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어 계속 까이고 까이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되겠다 더 이상 못찾겠다 어 우리 우리를 권리를 찾자 노동자의 권리를 찾자 하면서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노조들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 투쟁투쟁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조금씩 그동안 안 좋아졌던 어떤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나 폭지 같은 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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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 인식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조가 생기면서 가장 좋아진 거는 정년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 되면 일을 일을 못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못 자릅니다 노조가 있는 공장들 같은 경우 비슷할 거예요 정말 공장이 어려워서 경영 악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못 자릅니다 맞죠 못 자라요 그리고 특별한 거 아니면 내가 일이 힘들거나 다쳐서 막 진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년보장이 됩니다 요즘 사회의 정년보장 굉장히 큰 메리트지 않습니까 정말로 큰 메리트잖아요 아직 생산직 중에서는 이 정년보장을 해주는 공장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단 말이죠 정년까지 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회사가 어렵고 하면서 이제 뭐 희망태지 받고 이렇게 갈라서는 회사도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몇몇 큰 회사들이 그런 거잖아 맞죠 건전 회사들은 건전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건전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60될 때까지는 계속 다니는 거죠 자기가 중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네 김동기 먹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대기업 생산직의 급여와 복지 복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대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돈 얼마 받는지 얘기는 안 했어요 얼마 받는지 몰랐죠 얼마 받는지 몰랐습니다 뭐 그래봤자 얼마 못 받겠지 이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웬만한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얼마 받는지 현차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6천만 원 받잖아요 5천 중반에서 6천만 원 잔업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마 지금은 자랍 안 하고 있는데 자랍을 안 했다 하더라다 5천만 원 거기다가 뭐 일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떡값이 높잖아요 상여금이랑 이제 성과급이 높잖아 맞죠 그리고 뭐 리프레쉬 휴가 콘도 이용권 그리고 뭐 복지카드 명절 떡값 그리고 여름 휴가 여름 휴가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거 알면서 복지와 급여적인 수준을 알면서 야 이거 정말 무시할 게 아니네 오히려 어설픈 데 다니는 것보다 이거 낫네 사무직 다니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 하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였나 현대모비스의 그 뭐야 누가 이제 특히 그 왜 취업 사이트나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이 금요명의 인사 있죠 자기가 받았던 금요명의 인사를 딱 공개하고 아니면 연말정산 신청한 거죠 연말정산 그 연말정산 신청하면 자기가 그 해당해 돈을 얼마 받았는지 다 나오잖아 맞죠 세가 얼마 내고 뭐 기본급을 얼마 받았고 떡값을 얼마 받았고 다른 수당을 얼마 받았는지 다 나오잖아 10원 또 남긴 게 다 나오는 그걸 사람들이 몇몇씩 공부하면서 이야 와 이렇게 말받는단 말이야 와 정말 이렇게 많이 받는단 말이야 아 많이 받는데 얘기만 들었지 어 많이 받는데 얘기만 들었지 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야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네번째 네번째는요 네번째는 어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채용공고에서 사무증이 생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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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 회사도 더 많을 뿐더러 뽑는 인원 더 더 많다 합니다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채용공고 같은 거 보시면 상대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생산직이 더 많이 뽑습니다 더 많이 뽑아요 물론 계약직이 많죠 그 중에는 맞죠 뭐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 뭐 두세 명 나오는데 생산직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막 다섯 명 열 명 근데 정말 좋은데 뭐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소리를 해본다면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공장을 지으면 사무실에서 일한 인력보다는 그 기계를 돌린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보자 다섯 번째는 뭘로 하면 좋을까 젊은 사람들이 생산직에 몰리는 이유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생산직에서 일하면 달리 들은 비용이 없어서 돈 모으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생산직에 몰리는 그런 이유보다도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대학생 입장에서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벌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아니면 내가 사업이나 뭔가 하려면 뭔가 이제 집을 뭐 집을 사거나 돈을 모아야 될 때 사실 사무실에서 일하면 대기업이 아닌 인상은 돈을 그렇게 많이 보기 쉽지 않거든요 돈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생산직에서 일을 하면 일단 밥값이 굳잖아 맞죠 밥값 굳고 거기에 뭐 옷이나 이런 거 다 지불하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사무직 같은 일하면 오리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맞죠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면 어차피 공장에 그 자업보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옷을 입어도 신경을 안 써요 맞죠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 외 근무법 상하에 다 주고 각반에다가 안전화 다 주면 다 똑같은 오리는 것 같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직 중에서는 또 뭘 운영합니까 통금버스 운영하지 않습니까 통금버스 물론 통금버스가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차를 몰고 와야 돼요 복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은 그 자기 회사 소속의 통금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통금버스 통금버스까지 지원해서 만약에 우리 집까지 통금버스가 간다 그러면 통금버스 타고 가면 되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일하면서 돈이 안 들어요 10원도 안 들어요 네 내가 월급 모으는 돈을 다른 걸 쓰는 거 없이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돈 모으기는 정말 좋아요 돈 모으기는 그래서 어 대학생 대학생 입장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계속 쭉 일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벌면 좀 많이 볼 수 있잖아 맞죠? 물론 일은 굉장히 고되죠 많이 힘들죠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하면서 이제 나름 어떤 인내적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설픈 아르바이트보다 돈은 배로 모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3달 정도만 한 3, 4달 정도만 빡세게 일하면 그 돈 만약에 안 쓰고 그대로 통장이 꽂히면 대학교 1년치 등록금은 그대로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맞죠? 한 250만 번다고 쳤을 때 250씩 230에서 50 4달 하면 한 8,9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교 1년치 등록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밖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려 하면 등록금 모으려고 등록금 그거 이제 마련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맞죠? 뭐 생산지처럼 일을 존나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 그 인건비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오래 안 세워요 맞죠? 오래 안 세우고 편한 일자리는 편한 아르바이트는 없고 맞죠? 편한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여자 쓰려고 하고 여학생 쓰려고 하고 그리고 근무 내가 일을 부해도 근무 시간 짧고 그리고 오래 일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맞죠? 갑자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솔라신에 팔로우 감사합니다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데 일할 바에는 차라리 생산직에서 돈 벌면 뭐 나가는 돈도 없고 꾸준히 일감에 있으니까 한 4달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돈 벌면 돈 벌면 이제 1년치 그 1학기 2학기 등록금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회사는 지금 보통 뭡니까? 2교대 아닙니까? 주야 10시간 주간 10시간 야간 12시간 아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그래서 12시간씩 일을 하면요 취미 생활을 가질 시간이 없으면 집에 오면 자야 돼요 그래서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만큼 돈 모으기 좋은 일이 없어요 물론 어 그만큼 멘탈은 좀 어 케어가 안되긴 하지만 젊을 때 뭐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네 좋죠 그런데 공장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돈을 차근차근 모으겠죠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자 그래서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생산직에 많이 몰릴까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 할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생산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어 저는 생산직 같은 거 한 번쯤은 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가 안 맞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직 일하고 뭐 공부하잖아요 공부가 더 잘 돼요 왠지 아세요 공부가 정말 쉽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이 공장에서 일을 그러니까 서서 일해보고 땀 뻘뻘 흘리고 난 다음에 책상에 앉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겠다 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다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무튼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마 야간에도 공장에서 기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너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꼭 챙기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